라이트 하우스 영유 뭐 먹어야 돼? 뭘 먹어야 되나?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? 빨리 가 왜 이렇게 혼자 도착해? 빨리 가 왜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거 synthetically 빨리 가 빨리 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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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 긴 요요 왜 그래? 잘했어 긴 요요 여기 코쿠카 하시빵 하시빵 아하 코쿠카 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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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꺼져 그렇지 맥주가 너무 질려서 제가 그 홍보하는 오씨 메르디안이란 그 이게 엄청 큰데 해봐요 어 아 쏟아붓어 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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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바오 에 너 반대로 해 에 업투유 업투유 얼만큼 넣어야 돼 이거 오이씨 어떡해 통계해요 어 프로모션 아라아이 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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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есп끼리 베atisfied 마 띠아 저는 함께 bosses 첫 우리 감사합니다.